한국국토정보공사 신상품 스레드를 꼼꼼히 확인해라 예 어머! 조설리 드디어 잡았구나 이 쥐새끼 같은 녀석 지규식이 언제 시작이라고? 니시입니다 그럼 아직 놀러란 거지? 안심할 순 없습니다 서두르죠 잠깐만 뭡니까? 몰라 나도 이 정도의 여유는 괜찮겠죠 이제 진짜 가죠 그거는 어떤 거 믿지 저의 이슬이 이게 아주 대단하지만 더 멋진 내가 이런 거 믿지 않으면 이게 진짜 알거지 그는 내 여유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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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